뭔가 쫀득쫀득하네요. 굉장히. 원래는. 저는 일단 기초할 때 많이 두드려주거든요. 피부과에서 많이 두드려주면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못하곤 하더라고요. 피부가 하나에 너무 익숙해지면 너무 그거에 면역이 된다 그래야 되나? 근데 지금 제가 이 밤까지 발라보니까 미칠 것 같아요. 근데 또 기름은 많아. 근데 또 예민해. 미치고 환장해요, 진짜. 저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되게 가벼워요. 근데도 이 느낌이고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. 아. 맨 말이 없어요. 이 기초 화장품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잠을 잘 잔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지만 뜨들뜨들. 아직 안 내요. 막상 건성을 쓰다보니까 뭐 그렇다고는 않는 것 같아요. 모든 사람들에게 맞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을 하고 있어요. 심각해요. 눈썹을 시꺼맣게 너무 칠한다. 눈썹을 시꺼맣게 너무 칠한다. 이제 imaginar. 눈썹을 시 Scriptures 느낌이anne 날씨가 많으면 깨끗하게 제일해두니까